남는건 추억뿐 삼각대 고민 정말 많으시죠? 저는 아주 단순하게 네이버 쇼핑 가장 1위 하고 있는 셀룸이 올인원 삼각대를 사봤습니다 일단 셀카봉이 깔끔해요 디자인이 예뻐요 그리고 이 밑에 부분 접지력 이 부분이 저는 가장 중요한데 이 부분이 굉장히 넓어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안정감이 있다는 거 참 마음에 듭니다 내노내산 셀카봉 시장 점유율 무려 55% 라고 써 있는데요 사실일까요? 뛰어난 그립감 C타입 리모콘 사실 이전에도 이 제품을 썼었는데 분실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구입했습니다 가격은 35,900원 구매 확정 및 리뷰 작성을 하면 포인트 최대 2372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쭉쭉쭉 내려서 이렇게 130cm까지 되고요 접고 그리고 네 이걸 쭉 올리면 아 여기서 접는 느낌도 참 좋습니다 보실까요? 찰칵 네 바로 이 느낌 접고 접고 끝 셀룸이 130 CT 130M 셀카봉입니다 장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크기가 네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23cm 무게는 265g 작고 가벼워서 휴대하기 편합니다 은근히 묵직하고요 중요한 거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 이 부분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가로 촬영 그리고 이렇게 휙 세로 촬영 둘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원터치 방식이라서 굉장히 편리한데요 이렇게 가로 촬영 세로 촬영 가능하다는 점 이렇게 돼 있는 거를 다시 이렇게 쑥 접어서 접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블루투스 리모콘이 있어요 볼까요 이렇게 열어보면 바로 이겁니다 블루투스 리모콘 이 블루투스 이모콘이 있는데 이 리모콘 촬영이 가능합니다 최대 몇 미터까지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이렇게 꾹 눌러 가지고 연결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작아요 그래서 가벼운데 분실 우려도 있다는 거 물론 본인이 잘 관리를 해야겠죠 최대 몇 센치까지 그러면 이게 될까요 여기 밑에 푸시 버튼이 있습니다 푸시 버튼을 쭉 누르고 당겨 주면 되는데 한번 볼까요 일단은 열고 다음 푸시 버튼 누르고 누른 상황에서 쭉 당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가 쭉쭉 펴지네요 그리고 쭉쭉쭉쭉쭉 하면 와우 130cm 이니까 충분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깁니다 쭉쭉쭉 굉장히 길고 중요한 거 이 밑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번 더 넓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좁으면 흔들흔들 흔들 거리는데 이건 굉장히 넓어 가지고 이 점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안정된 안정된 착지 이 점이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130cm 셀룸이 셀카봉입니다 단점은 일단은 케이스가 있는데 케이스가 있는데 케이스가 별로 안 이뻐요 그리고 이제 한번 쭉쭉쭉 다시 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쭉 내리면 접히는데요 사용법이 굉장히 간단한 거 이것도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다시 쭉쭉쭉 이렇게 접을 수가 있는데 이게 한 가지 또 특이한 점이 약간 접을 때도 묵직합니다 아무래도 튼튼하다는 거 이게 또 특징인 것 같아요 다시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쭉 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대로 쭉 올리면 이렇게 쑥 접어집니다 그리고 찰칵 그리고 가운데 윗부분 이 부분을 접으면 완성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자 이게 리뷰가 무려 18,230개나 있더라고요 모델이 CT-1300M 일반형과 고급형이 있었는데요 고급형은 초고속 페어링 블루투스 5.0 그리고 삼각대가 일반형보다 5cm 더 긴 20cm더라고요 20cm 삼각대 삼각대가 좀 더 길어야지 안정감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셀카봉 미니백 들어있지만 미니백은 그렇게 아주 썩 좋지는 않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었고요 색상은 블랙과 화이트 두 종류입니다 둘 다 깔끔하고요 가장 좋은 게 저는 이 셀루미 셀카봉에서 가로 세로 촬영 이게 핵심입니다 가로 세로 촬영 어떤 촬영이든 번잡스럽지 않고 편리하게 바꿀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리모컨은 아이폰이나 갤럭시 모두 호환되고요 튼튼해서 무엇보다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일단 저는 만족인데요 다른 제품을 안 써봐서 솔직히 비교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내돈내산 내돈내산 잘 활용할 것 같습니다 셀카봉 내돈내산 후기였고요 여러분은 셀카봉 어떤 걸 쓰시나요? 셀카봉 셀루미 시장 점유율 55% 셀카봉 리뷰 1등, 18,000여 개의 리뷰 탈착 없는 가로 세로, 시타임 리모컨, 원터치 오픈 튼튼한 설계, 논슬립 패드, 뛰어난 그립감 그리고 깔끔한 디자인이 장점인 것 같네요 가장 중요한 점이 셀카봉 쓰다보면 이 부분과 딱 접지되는 부분 이 부분이 뭔가 가장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빠뜨렸네요 이 부분에 이렇게 연결해주는 연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장치를 연결할 수도 있다는 거 이게 또 셀루미 셀카봉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디자인 깔끔하고요 여러분은 어떤 셀카봉을 사용하시나요? 좋은 셀카봉 있으면 추천해주시면 감사하고요 일단 이 셀카봉 접지력이 좋은 안정감이 있는 셀카봉 당분간 열심히 잘 활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